에코백 잘받았습니다 항상 돌려서 들고다녀요 도토리아님 고맙습니다 이 버그게임 진짜로 이게 뭐야 후가 아... 퍼그 버그 버그 그래도 정글이 아니라 다행이야 왜냐면 재생의 바람이란 룬이 재생의 바람이란 룬이 라인전에서는 괜찮아 오 뭐야 재생의 바람이란 룬이 너네 싸우냐 벌써? 너네 벌써 아니 그 습관을 어떻게 해 그거 습관이여 제 습관 아 왜야 뭐야 형 정글한테 세주해달라 해서 빈결 시너지라도 봤지 그랬어 아아 큰일났네 아 그나마 정글이 아니라 다행인게 진짜 정글이었으면 진짜 답도 없었어 어디갔지 왜 그라가스 어디있는거야 그나마 그나마 일단 탑에 그라가쓰인것도 있고 얘들 근데 얘도 정글러거든 하루그림자 얘 얘도 정글러여가지고 어쨌든 와아 와아 아 왜이렇게 약해 아아 아이씨 근데 웃긴게요 어 제가 CS도 잘 먹었어요 아 네 아 바텀 지면 안되는데 아 왜 싸워 얘네들을 땡겨지고 땡겨지고 아 아 이게 우리 원딜이 서포터여가지고 게다가 상대 이즘이라 쉽지 않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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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절 진짜 룸버그 진짜 룸버그 어떻게 맨날 걸려 신발 사과했다 신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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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정글만 포지션이 안 꼬였거든 우리? 난 포지션도 꼬이고 룬도 꼬였다 젠장 으드가냐 자 라인 밀고 아 제발 하아 어떡하냐 Ci 어쾰 미 으 아 탑 잡기 힘들어 그라가스 약간 저항이 세가지고 아 뭐야 아 저 땡겨지네 안 땡겨질 줄 아우 은근 아프다 하다보니까 우리 엘리스랑 키아나 믿어야 될 거 같은데 바텀 이미 망한 거 같고 신과 필멸자에게 줄 것은 죽음뿐이다 어디 갔지? 체불하게도 빡세고 체불하게도 빡세고 아니 진짜 미치겠네 CS 왜 이렇게 안 먹어지니? 평타로 좀 먹을까? Q로 먹지 말고 엘리스랑 근데 어쨌든 푸시도덕권은 있는데 근데 내가 푸쉬를 하고 딱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문제야 아 나 아 아 아 우리 엘리스 탑에 있는데 저게 싸우면 안 되는데 아 어어어 아하이 거참 아이 거참 아이 거참 아유 거참 아이고! 어허! 이거 어허! 해치기를 피해야 되는데 아하 어우, 쎈데? 그게 AP네, 그게 AP 고맙습니다 어? 아, 내 바텀 제발 이겨줘라, 역적 아 제발 오케 오케 이거 진짜 눈차이, 눈차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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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곳들이 세계된 것입니다. 좋아좋아 가능성 온 하.. 탑타워 미친.. 깨질라그러네? 그라가스 AP 그라가스 겁나쎄 조심해주세 대학사는 고개를 루덴의 벨트 나오게 생김 나도 채굴 하나만 하게 해주세 정을 이끌어주겠다 감사아 저를 처치했습니다 아냐 아냐 오늘 잡았고 킹각선 나같은 버러지 잡고 이제 잡았으면은 뭐 나쁘지 않은 교환 게다가 채굴까지 나는 채굴을 했을 때 160원을 먹었지만 나의 목숨값은 160원이 안될거에 아 미드 쏘리킬 에반데? 두팔 벌려 환영한다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아 근데 룸버거 진짜 아아 생각할수록 진짜 억울하다 아 확살중입니다 어 뭐야 야 그라하스 나랑 놀자 우리 바텀 나이스 여기로 와봐 너 나랑 놀아 뭐야 이거 나랑 놀자 딴 데 가지마 너 그냥 나랑 놀아 뭐야 나랑 놀아 이전면인가 헐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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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이거 만약에 잡는다면 잡는다면 아 못잡겠다 빨리 커가지고 그라가스랑 1대1 정도만 할 수 있게끔만 크자 아이템도 약간 그런식으로 가야겠다 마방신발 하나 가고 풀감 룬이 있어가지고 풀감이 이렇게만 해도 31퍼네 나 텔퍼 없는데 아 잠만 빼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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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퍼 없어요 탑에 다했다 오케이 나이스 야 뭐야 이 차 깨버렸네 여기 왜 타워가 없냐 뭐지 우리팀 나이스 개 나이스 집가면 텔퍼는 있는데 잠깐만요 조금만요 기다려주실래요 일단 텔 타줄게요 오케이 굿 우리팀 굿 우리팀 굿 잘하셨습니다 자 피해주세요 아이고 드세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오케이 CS 괜찮게 따라왔고 이제 네 W로 먹어주고 이 망치로는 줌으로 갈까 멜모로 갈까 약간 고민해봐 야야야야야야 버려야될거 같은데 아씨 아씨 좀 버리지 아씨 아씨 막아야 되는데 아 못씹었어 제발 이쪽이라서 아 아 아 방금 죽은거 너무 컸다 15대15였는데 그래도 카이사가 카이사가 어쨌든 잘 커가지고 카이사가 딜을 할 수 있으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어? 나 이거 어제 새벽에 울려봤어 탑에서 싸고 팀원 탑 하나가 결국 탑에 혐석이니 널린게 두르고 널린게 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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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야지 템을 이미 쿨감이 너무 높은데 이미 쿨감이 너무 높은데 미개한 자들은 나를 숭배하며 자비를 구하시고 난 그들에게 죽음을 선사할 것이다 이거 무슨 덱이냐 우리 레드 레드땜에 얼맘도 해 어? 빼야되겠는데?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레드 욕심내가지고 그냥 기다려가지고 베이트 한번 해보지 죽었고 이렇게 블루 버프갖고 낚시를 했어야지 아 룸버그 맨날 보여요 저 아 우리 저기 시야 있는데 우리 저기 시야 있는데 지세요 바텀 라인도 구리거든요 그냥 한타 합류해야 될 듯 아니 이게 아니 왜 들어갔냐며 아니 이게 그라가스가 타들고 우리팀이 여기 이거 잡고 있었어 제가 들어갔는데 상대가 안되네 상대가 안되네 인정? 멍청 아 차라리 룬버그 진짜 역겨 없다 근데 아 아니 AD가 하나도 없었어 AD가 룬에 AD 이런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CS가 안먹어지네 하하 아 너 언제 고쳐 이거 나온지가 얼마나 됐는데 룸버그 전라남도 해남 땅 끝까지 가버린 아트록스 잘 봤습니다 룸버그 한 5벌은 걸린거 아 4벌은 걸린거 같애 진짜 농담 안하고 와 리라 5시안 돼요 아 내 20분 30분이거라 Q시간까지 오늘 리라가 첫경기가 킹존이랑 아이즈였나 리프트라이버즈 리프트라이버즈 어느 팀이랑 어느 팀이랑 붙어도 빅매치지 뭐 리프트라이버즈 일반거 아 한판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 금화 유지하는데 아 이거 또 금화 이거 또 게임 돌리자마자 바로 떨어지네 14점 떨어졌나 14점 14점 떨어졌나 14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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